야 아무리 빵점이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차를 빼라 그러냐? 구부장이 너무 심했다 그치? 야 빵점 그렇게 무겁게 들고 있지 말고 테이블 위에 올려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뭐가요? 그때 그 회의 시간에 한 얘기 말이야 그게 그냥 그렇게 지나칠 아이디어가 아니더라고 그 일정에 그 서비스 스테이션 같은 건데 단순히 트라이얼 레버리스에 기능하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? 예? 위에서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내가 기회가 한 번 만드는데 나 따를 적 없다는 거 잘 알지? 예 자신 없어? 아니요? 자 그럼 카페할 거 카페하고 출력할 거 출력해서 한번 자료 한번 만들어봅시다 잠잠 자 이거 3 다시 2 1 2 감사합니다.